의상이랑 다 잘 준비했어요? 왜 말이 없어요? 떨려야?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결과와 무관하게 여한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럼 됐어요 해당 시계 방송국에는 웬일이야? 일이 있어서 왔지 방송국에 놀러 왔을까봐 안갈비게 방송국에 도착하고 있다든지 не 주의식시 상이 옵니다 안갈비게 방송국에 도착 자, 가봅시다.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또다시 눈물 사랑해도 이별 끝까지도